자 좋아! 낭만공장 1의 도공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왜 제가 갤러리 케이스라고 굉장히 좋아했던 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이때는 리언리 대체품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리언리가 이 뒤에 120mm 장착도 안 되고 가격은 비싼데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갤러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갤러리 케이스가 단종되고 나서 이런 케이스를 예쁘게 맞추고 싶었는데 맞추고 싶었는데 현실은 어땠어요? 자, 대체품으로 나왔는데 현실은 처참했어요. 이뻐? 안 예뻤어요. 여기 라인이 기둥을 가로막는 것도 있고 되게 안 예뻤어요. 이 기둥도 있었고 옆에서 봐도 안 예뻤고 그냥 뭔가 애매했고 또 그러면은 비싼 거 리언리로 가면 되지 않느냐? 네, 리언리로 갔죠. 샀는데 이거 리언리야. 511D예요, 511D. 샀는데 어, 안 예뻐요. 이거 돈 존나 막았어요, 이거. 플러에만 2, 30박은 케이스예요, 2, 30박은 케이스. 근데 안 예쁘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저 갤러리를 대체할 만한 거를 찾아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화이탄 글래스도 있고 저 제품도 있고 막 진짜 실제로 리언리도 입고 있는데 어, 그냥 갤러리가 제일 이뻤어.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제일 이뻤어요. 특히 여기 라인에 기준선이 안 잡히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옆에서 봐도 안에가 다 보이고 옆면에서 봐도 안에가 다 보이니까 굉장히 좋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컴퓨터를 만들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이 밑에 하단 있잖아요. 이거 흡기로 안 해도 돼요. 이거 흡기로 하나, 배기로 하나 별 큰 차이 없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케이스 할 거면은 하단 돌려서 차라리 내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더 훨씬 더 이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갤러리 케이스가 단종이 됐다가 새로 나왔습니다. 몇으로? U2000이라고 하는 제품이 오늘 DB가 현재 17일 오후 4시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 제품이에요. 이번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화이트가 나왔어요. 화이트가. 원래 블랙밖에 없어요. 원래 블랙밖에 없어가지고 리얼리로 화이트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구성해보면 안 이뻤단 말이야. 근데 갤러리가 나왔어요. 물론 가격은 비싸진 건 맞지. 비싸진 건 맞는데 나왔다라는 거. 어떤 느낌이냐면 에코 측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데 짠 요거에요. 지금 이제 보이는 용도로 대략적으로 보내주신 건데 요렇게 나와요. 일단은 프레임 자체 화이트죠. 옆면에 나오는 라이팅 바 얘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기본에 하나 둘 셋 넷 이 옆면에 세 개랑 뒤에 하나 네 개를 기본으로 주고요. 이게 개당 만원짜리 만이처원짜리인가 만원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쿨러값만 4만원 이상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 케이스 값만 대략 한 12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추가적으로 쿨러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개만 추가적으로 사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PWM이라든가 이 라이팅 바까지 다 커버가 되는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요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 RGB랑 이쁘잖아. 나는 요 느낌이 좋아요. 옆에서 봐도 여기 걸리는 거 없고 앞에서 봐도 걸리는 거 없고 대각선으로 봐도 걸리는 게 없는 게 나는 정말 이게 마음에 들어요. 요걸로 한번 견적을 짜 볼 건데 다음으로 블랙이 16만 5천원 정도고 화이트가 17만원 정도예요. 요거에요 요거. 아 이쁘게 잘 나왔어. 그리고 많이 개선돼서 나왔어요. 개선돼서 나온 점이 첫 번째 요 라인이 되게 투박했었는데 요 라인 개선돼서 나왔고요. 두 번째 이 옆면 스윙이야. 스윙도어 형식이야. 스윙도어 형식. 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전면 패턴 디자인 변경됐고요. PWM 적용됐고요. 전면에 힌지 스윙도어 전면됐고 그리고 C타입 포트 전면에서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 기준으로 주고요. 상단에 3개 하단에 3개 6개만 우리가 사면 돼요. 그래픽카드 390 CPU 플로 158까지인데 이런 케이스 살 거면 공냉 쓰지 마세요. 순행 가는 거야. 그게 더 이쁘고 그게 더 가성비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케이스 예쁘라고 가는 건데 공냉 가는 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순행 플로드 이거 가도 되는데 저는 따로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갈 거예요. 케이스만 이거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갈 거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보면은 라이젠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 라이젠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인텔 기준 여기 보면은 브라켓 네모난 타공이랑 브라켓이랑 걸리는 거 보여요. 라이젠은 상관없는데 인텔이 걸려. 요런 브라켓 가지고 있는 순행 있죠. 요런 브라켓 가지고 있는 순행 두꺼워서 장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순행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판단 잘 하시고 구매하시고요. 저도 종종 이 부분 때문에 순행 쿨러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젠으로 갔을 때는 별 신경 안 써도 되고 인텔 기준으로는 신경 써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듀얼라이트 스펙트럼 RGB 펜 화이트로 기본 장착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몇 개? 6개. 펜 컨트롤러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총 10개. 우리가 쿨러 10개 넣죠. 10개 PWM 되고요. 여기 하나는 쭉 빠져서 전원으로 들어갈 거고 하나는 라이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나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펜만 6개 사면 된다. 오케이? 페이스 굉장히 예뻐요.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후회하지 않아요. 난 리얼리 해놓고서 후회하는 경우 많았거든요. 511D? 근데 얘는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로 만족하십니다. 실제로 갤러리 판 게 나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그랬는데 단 한 분도 후회하신 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한번 맞춰볼 건데 다음으로 CPU CPU는 어느 급 갈 거냐? 12700 가도 되고요. 라이젠 5800 가도 되는데 우리는 가성비 나름대로 가성비 챙기면서 게이밍 한번 짜볼 거예요. CPU 5800 들어가고 쿨러 쿨러에서 DX360 이거 화이트 제품 있어요. 이거 가도 되고요. 말씀드렸던 여기 사진에서 나왔던 T360 해가지고서 여기 화이트 이거 가도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이트 제품 있어요. 여기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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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충분합니다. 얘도 브라켓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DX360의 브라켓이고요. 인텔 백플레이트라고 써있죠. 킬 변함없는 백플레이트 얇죠. 인텔이든 라이젠이든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얘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X73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긴 하는데 매트 화이트 말고 Z 말고 X 아 얘 지금 판매 준비네 RGB 말고 아 요거 가면 딱 좋은데 얘가 판매 준비네 그러면은 요거 가야지 뭐 근데 요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본 게 아니라서 요 부분은 혹시라도 간섭이 생겼을 때 스냅쿨러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LS720 LS720에 화이트 있거든요. 얘도 한번 볼게요. 딥콜 건데 얘 온도 진짜 잘 잡더라고 얘도 백플레이트 한번 볼게요. 나와 있으면은 좋은 거고 안 나와 있으면은 실제로 말 그대로 해봐야 되는 거고 저도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아직 잡혀있는 게 아니라서 이 스냅쿨러와 이 케이스가 간섭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간섭이 생긴다. 요런 정보가 아직 없어요. 오늘 나왔다니까 케이스가. 그래서 결국엔 해봐야 됩니다. 브라켓 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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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는 안 보이니? 뒤? 뒤판 뒤판을 좀 보여줄래? 뒤판 백플레이트를 안 보여주네. 아 안 보여줘. 민무늬 플레이트 뭐지? 아 여기 있다. 인텔 전용팩 플레이트 얘가 두꺼워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봐야 돼. 이거는 진짜 봐야 되는 거라 해봐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참고하셔라. 오케이? 자 요거 BX360 싼 걸로 갈게요. 이거 여러분들은 고민 한번 해보시고 메인보드는 뭘로? 에이수스에 B550에 188,000원짜리 로그스트릭스 화이트 하얀 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화이트 이뻐! 갈만합니다. 요거 가시면 돼요. 전원보드 좋아? 요거 갑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방열판을 씌워도 되지만 방열판 씌우는 게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O-L-O-Y 그러니까 O-L-O-Y 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요거에 DDR4 체크하시면은 요거 있어요. 메모리 방열판 씌우는 게 25,000원 정도 들어요. 두 개 씌우는 게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다. 요걸로 가시면은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걸로 가고 메모리 값 플러스 방열판 값이 10만원이에요. 요걸로 가도 돼요.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3080 들어갈 건데 컬러풀을 요거 재고 있더라고요. 예 화이트 예뻐요. 어떤 식이냐면은 화이트로 이거야 이거 이거 지금 보면은 3080 들어갔죠. 요거에요. 그리고 LS720이 요거고 요게 요거고 그래서 그래픽카드랑 다 잘 맞죠? 잘 어울리죠? 괜찮죠? 요걸로 가고 다음으로 SSD는 PM9A1 PM9A1 싼 거! 병영수입 AS 꺼져 하시고 싼 걸로 가시면 요거 가고 카드 디스크 빼고 케이스 요걸로 가고 추가 쿨러 우리 추가 쿨러 사야돼. 뭘로 사야돼요? 기본 6개를 사라 그랬죠? 시스템 쿨러에 F코 체크하시면은 듀얼 라이트라고 떠요. 듀얼 라이트 하얀색 블랙 화이트에요. 만원이야. 몇 개? 몇 개라 그랬어? 1, 2, 3, 4, 5, 6 그러면 기본 4개 주고 추가로 6개 사고 10개 끝! 더 이상 쿨러 신경 안 써도 돼요. 요렇게 가시면 되시고 피터 물리엠으로 펜속 조절 가능한 거고 깔끔하죠? RGB 라이팅 되고 요렇게 하시면은 파워가 남아요. 파워 3080에 5,800일 수 850W 가는 거지 여기에서 850W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파워는 뒤에 보이는 부분이라서 RGB 느낌을 갈 때 선까지 화이트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파워에서 선까지 화이트한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슬리빙 케이블 가요. 슬리빙 케이블 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어봤던 개념으로는 이런 게 훨씬 이뻐. 근데 가격이 엄마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파워 있는 거 그냥 써도 검정색 섞여 있어도 메인보드라든가 그래픽카드 사이라든가 지금 보는 것처럼 블랙이 들어가 있거나 이 선이 지금 파워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잘 느껴지지 않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슬리빙 케이블 사시는 분들은 맥스 엘리트 거 가격 괜찮거든요. 맥스 엘리트 슬리빙 맥스 엘리트 거에 슬리빙 케이블 괜찮아요. 가격들 봐봐요. 큐어 화이트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 기준으로 화이트 사시면 맥스 엘리트 괜찮다 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RGB 느낌 어떤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흡기로 할 필요 없다고요. 배기로 바꿔도 돼요.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커버 됩니다. 해봤어 내가. 운도 다 재봤어요.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돌려도 돼요. 요렇게 한 느낌으로 예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냉 쿨러는 옆면에 박는 것보다 윗면에 박는 게 좋은 게 지금 보면은 라디에이터가 들어가서 쿨러가 튀어나온 거예요. 라디에이터 없이 쿨러를 넣어보게 되면은 쿨러가 안쪽에 박혀가지고서 좀 벌레 풀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다가 넣을지 위에다 넣을지 고민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단에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화이트 사각사각 컴퓨터 얼마? 다음으로 222만 원의 부품가액을 가진 화이트 누가 보면 리얼리 케이스 쓴 줄 알은 화이트 RGB 느낌 괜찮고요. 라이팅부터 PWM 다 되고요. 성능 감성 다 잡은 케이스 요렇게 하시면은 쿨러값에 막 돈 10만 원 돈 20만 원 쓰지 마요. 우리는 쿨러 추가값 얼마? 59,940원 6만 원 썼다. 추가 쿨러값으로 6만 원 쓰고 이 정도 예쁜과 감성 가지고 있으면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RGB 감성 더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요. 갤럭시로 가면은 갤럭시 LED가 되게 좀 화려해요. LED 느낌 원하시는 분들은 울트라보다는 갤럭시 화이트로 가시면 되시고 요렇게 하시면은 깔끔하게 끝납니다.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컴퓨터 구매하시고 싶으시면요. www.조금컴.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주시고요. 1대1 맞춤 상담으로 견적특석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은이였어요. 뿅!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아직 정보가 없어서 이 백폴레이트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인텔 기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발주 넣게 되면은 요게 바뀔 수도 있다. 참고해주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